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오바마케어 폐지를 관찰할 기세입니다. 의회에서 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우선적으로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펜스 부통령과 의회 내각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바마케어의 내용을 일부 뒤집는 건강보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살고 있는 주 경계를 넘어 보다 다양한 건강보험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경쟁을 통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대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오바마케어에서 제한된 1년 미만의 단기 보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는 법으로 명시돼 있는 오바마케어의 세부적인 시행안을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 자체를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시행 규정들을 수정해 오바마케어의 법적 효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해도 세부 규정이 마련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의회 차원의 오바마케어 폐지 대체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행정명령을 그 시작으로 삼겠다는 보관을 내비쳤습니다. 다음 행정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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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